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아멘 세상의 끝이라니 세상의 끝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날엔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눈대 그때 나쁜 일을 한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로 나랑 약속 내일도 만나 안녕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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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